제가 오늘 특별히 군조팸, 군팸을 같이 왔어요. 우리 대단한 가수분들인데 한 명씩 인사 잠깐만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팸에서 랩과 춤을 맡고 있는 비보이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선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엘씨, 비보이티 어때요? 오늘 분위기 백제봉을 하죠?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무대에 서보니까 어때요? 오프닝으로? 네, 오늘 공주회 왔는데 여기 시민원들이 너무 익사이팅 하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흥분되고 있어요. 자, 소리 들러! 아, 좋아요. 선엘씨. 지금 오늘 오기 전까지는 비가 와서 약간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계시고 더 호응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게 공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군팸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마지막 한 곡만 더 하고 봐도 되나요?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번 곡은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콩미인가요. 어때요? 좋습니다. 우리 이문세 선배님의 붉은 노을이라는 곡을 뒤에 있는 우리 DJ 망고가 직접 편곡한 굉장히 신나는 EDM 버전이에요. 여러분들 다 같이 부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조 그리고 군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불러요. 노을이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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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